안녕하세요. 오플닷컴입니다. 오늘은 오플닷컴 홈페이지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플닷컴에 처음 오셨다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1000포인트를 바로 적립해드리고 오플 회원만의 혜택과 다양한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상시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인 기획전에 P 아이콘이 붙어있다면 특가 할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을 구매 후 상품 후기를 남기는 것만으로 최대 25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오플닷컴의 메인 화면에서도 오플에서 진행 중인 포인트 이벤트와 특가 할인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가 할인 이벤트는 테마별로 분류가 되어있고 테마에 맞는 정보와 적합한 제품을 소개해줍니다. 제품에 표시된 특가 할인 아이콘을 잘 확인해주세요. 이벤트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오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저가 핫딜존을 확인해보세요. 오직 오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격의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핫딜존의 제품은 상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바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품을 못 찾겠다면 오플 스마트 가이드를 이용해보세요. 나이, 성별, 찾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베스트 100에서는 오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을 보실 수 있고 신상품에서는 오플의 신상품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쉬운 해외직구 오플닷컴에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오플에서 판매중인 제품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